로미오 산토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후에 리액션 비디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로미오 산토스인데 오오오 오오오 We like you We like you 저번에 로미오 산토스에 대한 그 그 부에스타 인디세 때 그거를 보고 발음 진짜 좋지 발음 진짜 좋다 완전 완전히 They were so 뭐지? 좀 이찬해 섹시 너무 오마이갓 이런 리액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조금 더 저도 못 봤는데 데디 앤키랑 니키잼이랑 데디완? 데디 앤키 데디 앤키 몰라요? 데디 앤키가 누구냐면요 그 노래 아시죠? 룰따라 가솔리아 짜란따라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 안 들면 이거 알지 아 이게 데디 앤키였구나 룰디 앤키에 보면 저희가 처음 했을 때 데디 앤키 데디 앤키스 코멘트? 데디 앤키를 리액션했는데 데디 앤키가 직접 와가지고 코멘트를 넣었어요 다시 한번 데디 앤키 내가 너희가 보고 계시나요? 데디 앤키와 니키 잔 앤 로메오 상탈 완전 기대되는 트로이카 완전 기대되는 이런 컬러가 있는데 제목은 벨라이 센스왈리다 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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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센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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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beautiful and sensual 그냥 beautiful and sensual 그냥 아름답다 이거 당연히 여자겠죠? 되게 아름다운 여자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 렛츠 겟이 렛츠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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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참 아닌 것 같은데? 응 음 나왔네요 로미오 상테스 친구 같아 이제 이게 본인이 추구하는 의상 스타일이 있나 봐요 근데 여기 잠깐만 여기 지금 라틴 어디야? 어? 데디 앤키 앤키 잔키 잔 오 아니 되게 호피 되게 편하다 친구끼리 저게 니키 잔 오 타투가 목에 타투가 되게 저도 저렇게 할 거예요 러시아 마피아 같아요 우리 어제 이거 있다가 여기다 로미오 상테스 아 역시 데디 앤키 스웨그 야 세 세 분이 다 모인 거야? 거의 그냥 대박이네 아니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니키잔이 진짜 더 센 랩한 것 같은데 오 반대로 되게 편지하고 있어요 데디 앤키는 이미 그 시절을 지났어 되게 팬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네 너무 좋네 데디 앤키 저는 데디 앤키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여자 또 어리네 벨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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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다 코리아 있나? 한국 가운데 있네요 데디 앤키 케이팝의 데디 앤키 벨라이 벨라이 자 이거는 들어보시면 레게토로 다시 왔습니다 오오 얘 춤 따라가기 쉬워 따라가기 쉬워 따라가기 쉬워 아 툭페이지에서 이렇게 춤추나요? 오오 아 맛있겠다 애들이 키가 너무 커 우리 가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깔릴 수도 있지 않았나? 애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나도 오오 아니 옷이 너무 야한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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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입어 있지? 근데 요즘에 한국은 이거보다 아 나 안 입은 줄 알았어 나도 안 입은 줄 알았어 진짜 나 진짜 나 안 입은 줄 알았어 나 근데 여성은 더해야지 여성은 더해야지 한국의 라인이었어 진짜? 가운데 오오 네 오 오 좋아 1AM 한지야 클럽 잠시만 클럽도 뒷문으로 들어온 간지 오오 오오 너무 잘해 오오 클럽이야 둘이다 둘이 다 여긴 다 예뻐 반항자 진짜 다 너무 예쁘다 아 이게 리듬이 좋다 나 이거 불렀어 불렀어 지금 누구 불렀어 오오 한국에서도 이런 음악 나왔었어 클럽에서 응응 자 봐봐 이렇게 여자가 가서 가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나가면 무조건 너무 잘해 정답 이었서 오오 이러보다도 바 코로 칼다 comments 목욕장 정말 몸매가 많아 진짜 화가 있네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출력이야 이 세 명이 모이니까 여자들 다 이렇게 곡 주성이 어떻게 되냐면 1절 미키잼 코러스가 로미온 컨투스랑 미키잼 이제 데디 양키 나온다 봐봐 데디 양키? 데디 양키 이게 데디 양키지 세 명 다섯 시간에 랩을 했어 세 명 다섯 시간에 랩을 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구나 지금 이건 뮤비를 해서 그렇지 데디 양키가 만약에 저기 앉아있으면 시내의 저희도 시내가 오 진짜요? 기름이 데디 양키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마미 양키도 있어요? 마미 양키도 와이프도 한 명 있는데 걔네들이 마미 양키도 안 했어요? 마미 양키도 안 했어요? 오! 아니 진짜 마라에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분들이 너무 잘했어 우리는 다 귀엽고 좋아한 것 같은데 맞아 너무 예쁘고 뷰티풀하고 벨라있으니까 좋지만 사실은 여기 비교 수정하려고 한 천명이 오시는게 그중에서 선발된 애들이라 이렇게 그런 거고 아니 저렇게 예쁜데 우리 Slack 스타일이 네 클럽 가면 어때요? 먹혀요? 아 먹히죠. 아 진짜? 우리도 약간 애기 같지 않을까? 귀여운 거 좋아할 거 같아. 스킨커치고 있고 이렇게 귀엽게. 아 좋을 거 같은데? 일단 무조건 남자, 저를 재밌으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재밌어. 아 근데 항상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댄스토리라는 장면까지 하잖아. 오! 잠깐만, 뭐라고 그랬어 지금? 칼이 여기. 바이 베이비. 바이 베이비. 아, 너는 나한테 말해. 아, 너는 나한테 말해. 뭐래요? 아, 너는 나한테 말해. 나, 너는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말해. 전화해. 전화해, 내려봐. 잘자. 마마스윗다. 에이, 칼미 칼미. 아! 이렇게 힘난 거야? 뭐야? 그래서 잘 놀아내요. 1시부터 5시부터. 그냥 내 생각에는 이거는 조심해 들어가 아니야? 딱히, 딱히 그냥 한 여자한테. 다가 카톡해. 집에 들어가서. 딱 한 여자한테 막 이런 배드아이즈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인생 너무 즐겁고 아름답다. 이런 거 이런 의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서 모여서 뭐 클럽도 가고 여자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뭐 일반인들 가는 무슨 뭐 해장집에 가가지고. 아니, 우리나라는 해장할 때 막 국물 있잖아. 매운 거 있잖아.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아, 진짜? 기름진 거를 많이 먹어야지. 나도 들었어. 피자랑 햄버거 이런 걸 먹어야 내려간다. 후치가 심할 때 피자를 피자랑 진짜 느끼한 거 한 거 먹어야 돼. 그냥 없어야 돼. 상쾌함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거든. 오, 상쾌함 그런 것도 필요 없대. 어떻게. 알겠어. 피자 꼭 먹어봐야겠어. 데일리, 데일리 가는데. 다 필요해. 아, 이제 이 스토리가 뭔가 한 여자에게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그런 느낌인가. 그거 말하고 싶어. 그러고 나서 뭐 거기 뭐 햄버거 집에서 이제 햄버거를 먹는다. 햄버거 먹고 각자 이제 집에 가는데 같이 갈 여자애들이었는데 갔어. 갓잠. 갓잠. 나 이 얘기가 맞는지 그 조화에 써주세요. 오늘 되게 재밌게 봤고 제가 솔직히 남자 입장으로서는 되게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잘 알겠습니다.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오케이, anyway. I hope you guys enjoy our video all the time.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요번에 민경아 씨 온 거 너무 감사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음악과 선곡으로 다른 리액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Adios. Peace out. Bye bye. Subscribe. And leave the comments.